안녕하세요 여러분 적중특강 RC 해설 강의를 진행할 오드리입니다. 자 이번 우리 특강을 통해서 각자 원하는 목표 점수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앞서서 특강을 듣기 이전에 파고다 어학원 사이트 들어오셔서 상단에 있는 특강 클릭하시고 토익시험 대비 클릭해서 문제팩을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미리 문제를 한 번에 쭉 풀어 보시고 채점은 미리 하지 않고요. 저와 함께 정답을 찾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미리 문제를 푸셨다라는 전제하에 Part 5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보기를 봐주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휘를 묻는 건지 문법을 묻는 건지 먼저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끝에 지금 이렇게 다른 거 보이시죠? 지금 바로 문법을 묻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Subscribers라고 하면 바로 구독자가 되겠죠? 명사가 되겠고요. Subscribers는 동사가 되겠는데 이렇게 S가 붙은 거는 바로 단수동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Subscriptions라고 하면 구독이라는 명사가 되겠죠? Subscribers는 구독하다. 얘는 복수동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 보시면 You can renew, 갱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 명사 자리를 즉 묻는 건데요. 자 그럼 동사 바로 B번이랑 D번은 지워주도록 할게요. A번이랑 C번 중에 고민하시면 되는데 당신은 갱신할 수 있대요. 근데 구독자를 갱신하는 건 말이 되지 않죠? 구독을 갱신하는 거지 구독자를 갱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A번은 지워주도록 할게요. 정답은 구독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정답 C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2번 문제에 가보도록 할 건데요. Should라는 조동사 뒤에는 누가 와줘야 된다? 동사 원형이 나와줘야겠죠? 자 그럼 동사 원형이 아닌 애는 바로 C번 먼저 지워주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모든 새로운 직원들은 자 그러면은 뒤를 보니까 목적어가 한계가 있네요. 자 우리 기분은 바로 사형식 동사인데요. 바로 꿀팁을 좀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사형식 동사는 주로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주다 동사라고 받을 수가 있는데 자 이 주다 동사는요. 바로 목적어를 2개를 받아요. 그래서 바로 명사가 2개 나와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I give a gift 라고 하면 저는 줘요 그에게 선물을요 라고 해서 그에게 뭐를 선물을 이렇게 명사가 2개 나와줘야 되는데요. 만약에 수동태 문장으로 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목적어가 어떻게 한계가 나온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는 받았어요. 선물을 저에 의해서요. 이렇게 명사가 하나 나오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명사가 하나 있죠? 모든 새로운 직원들은 지금 받아야만 합니다. 오레인테이션을 하나 나왔으니까 뭘로 가준다? 수동태인 정답 B번으로 연결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by the end of the march 3월 말까지 오레인테이션을 받아야만 합니다. 라고 해서 정답 B번으로 연결해주면 깔끔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건데 오늘 해꿀팁을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since는 우리가 이래로 라고 해석해 줄 수가 있고요. 바로 접속사, 전치사 다 써줄 수가 있어요. 접속사로 나온다면 뒤에 주어동사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전치사로 나오면 뒤에 명사가 나올 텐데요. 여러분 since는 바로 뒤에 누가 나온다? 무조건 과거 시점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since 뒤에는 과거 시점이 나오고 그럼 그 다음에 주절이 있으면 바로 누가 빈칸의 정답이다? 현재 완료가 정답이라는 거. 자 그래서 since 뒤에는 과거 시점이 나오고 그 다음 주절에 빈칸이 동사가 나오면 누가 정답이라고요? 현재 완료가 정답이라는 거. 자 그러면 since 보이시죠? 그리고 뒤에는 누가 나와요? join이라는 과거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sales라고 한 다음에 현재 완료인 정답 뭐로 가주면 돼요? C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A번은 그냥 동사이고요. B번은 과거 완료가 되겠고 D번은 미래 완료가 되니까 현재 완료인 정답 C번으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Before taking the highway, 고속도로 타기 전에요. Please make sure, 공손한 명령어 나왔죠? 자 확실히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어 자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주어에 일단 올 수 없는 거. 여러분 every 별표 쳐주도록 하고요. every는 품사가 뭐다? 형용사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단독으로 이렇게 명사 자리에 올 수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every는 바로 모든이지만 단수 취급을 해주고요. 단독으로 주어에 올 수 없기 때문에 A번은 바로 지워주도록 하고요. all은 우리가 가산 복수에도 써줄 수가 있고 불가산에도 써줄 수가 있어요. all은 일단 남겨두시고 그 다음에 itch이랑 one은 한 가지 꿀팁이 of the가 나오잖아요. 그럼 of the 뒤에는 누가 나온다? 복수 명사가 나오고 주어가 itch1이니까 얘는 동사가 뭘로 나와줘야 돼요? 단수 동사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지금 동사를 보니까 fast turn이라는 지금 뭐예요? 복수의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 단수가 정답이 되려면 여기 s가 붙어 줘야겠죠? 그래서 c번이랑 d번도 소거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fast turn이라는 복수, 동사를 받을 수 있는 바로 정답 b번으로 정답 처리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고속도로 가기 전에요. make sure, 확실히 해주세요. 모든 passenger, 승객들은요. 지금 fast turn, their seat belt, 그들의 안전벨트를 꼭 착용하셔야 됩니다. 매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네요. 정답 b번으로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요. 우리 5번 문제 풀어 보도록 할 건데 지금 동사 보이시나요? 여러분, 파트 5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주어 동사를 찾아주는 건데요. 지금 동사 must remember이 나왔죠? 그럼 앞에는 주어 자리가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employee라는 지금 단수가 나왔죠? 단수 employee 명사가 나왔네요. 자, 그럼 several은 가산 복수죠? 그렇기 때문에 employee 지금 단수 명사니까 a번 지워 주도록 하고요. others는 대명사에요. others는 우리 명사, 명사 이렇게 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others는 대명사, b번 소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c번 아니면 d번인데 few는 지금 외워 주도록 할게요. 바로 few는 가산 복수로 써 줄 수 있기 때문에 employee가 지금 단수의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d번도 지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c번밖에 안 되는데요. any는 지금 펜 딱 들어주시고 가산 단수도 써 줄 수가 있고 불가산 명사도 써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산 단수로 써 정답은 c번으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함께 풀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6번 문제 보시면 너무너무 중요한 if가 보이네요. 자, 지금 바로 꿀팁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 이렇게 지금 여기 if는 조건부사절 접속사가 나왔는데요. 시간 부사절 또는 조건부사절 접속사가 있으면 바로 뒤에 주절이 미래라 할지라도 누가 정답이다? 바로 현재 시제가 정답이라는 거. 이거 바로 시험장에서 1초컷 문제로 풀 수가 있는데요. 앞에 보시면 if가 나왔죠? 뒤에 보시면 주절이 미래라 할지라도 누가 정답이다? 현재 시제가 정답이라는 거. 자, 그럼 미래 지워주시면 현재 시제는 b번 아니면 d번인데요. 앞에 주어가 지금 단수예요, 복수예요? the construction director라는 단수가 나왔기 때문에 단수 동사는 s 붙여줘야겠죠? 정답 d번으로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b번은 approve가 복수 동사이기 때문에 b번은 소거해 주시고요. 정답 d번으로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넘어가서 우리 7번 문제 함께 풀어 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시험장에서 업데이트, 업데이티드, 업데이팅, 업데이트 보면 순간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자, 이러할 경우에는 먼저 주어 자리임을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주어가 회사 policies라고 했는데 해수가 이상해요. 여러분, policies라는 복수가 나오면 해부가 나와줘야 되는데 단수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동명사인 updating으로 가주셔야겠네요. 여러분, 업데이트는 동사이기 때문에 지워주도록 하고요. 물론 b번에 과거분사가 나올 수 있지만 과거분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 명사는 복수이기 때문에 해부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동명사가 지금 주어를 이끄는 바로 업데이팅인 정답 c번으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b번은 지워주도록 하고요. 정답 c번으로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동명사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동사를 항상 단수 취급해 준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8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보시면은 여러분, 지금 이거 다 해석하기에 시험장 가면 시간이 없죠? 지금 빠르게 주어, 동사 확인해 주시고 빈칸을 봐주시면 되는데 그들은 제공받아 지워질 거래요. 지금 opportunity, 기회를요. 그럼 무엇을 할 기회가 되겠네요. 투부정사가 명사를 바로 수식해 줄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 a번이랑 d번은 지워주도록 하고요. opportunity를 꾸며줄 수 있는 투부정사 여러분, 그러면 투부인다고 정답 b번 이렇게 가시면 안 되죠. 뒤를 보니까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목적어가 없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수동태인 바로 bpp를 써주셔야겠죠. 그래서 바로 8번의 정답은 c번으로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승진을 위해 고려되어질 기회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c번으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넘어가서 9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 제 시간에 이 프로젝트를 끝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고용해야만 한데요. 보기 보니까 지금 assistance라는 명사가 있고요. 도움이 있고, assistance라는 명사, 얘도 도와주는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assist는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ed 붙은 과거 동사가 되겠네요. 자, 근데 뒤를 보니까 on 보여요? 부정관사. 여러분, 그러면 부정관사 on이나 어, 뒤에는 누가 나온다? 뒤에 명사가 나와줘야 되는데요. 그럼 c번, d번은 제껴주시고 a번이랑 b번 둘 중 고민해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를 알아야지만 풀어줄 수가 있겠죠. 그냥 계속 문제지를 보고 있는다고 해서 정답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외워야 될 거는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꼼꼼히 챙겨서 외워주면 바로 내 거를 만들어서 1초코 문제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가산명사랑 불가산명사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 assistance라는 조수는 셀 수 있는 가산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on을 붙여줘요. 그래서 assistance는 조수, 바로 가산명사이고요. 그럼 assistance라는 도움 있죠? 이렇게 c로 끝나는 명사, 도움은 불가산명사라는 거 지금 외워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researcher는 연구원. 연구원도 셀 수 있는 가산명사이고요. 자, 그 다음에 research는 연구. 얘는 불가산명사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ermit이라는 허가증 셀 수 있는 가산명사이고요. 자, 그 다음에 permission이라는 허가. 얘는 불가산명사로 지금 외워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suggestion, suggestion는 제안, 셀 수 있는 가산명사고요. 근데 advice라는 조언은 불가산명사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를 꼼꼼히 챙겨서 외워주도록 하고요. 자, 그럼 가산명사 정답 뭐로 가준다? B번으로 연결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보시면 일단 ABCD 보기가 what이 있고요. that, those, who's가 있는데요. 자, 지금 명사절 접속사 뭔가 이렇게 지금 who's도 있고 관계대명사도 있는데 자, 한번 빈칸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기술자들이 여러분 determine 밝혀낼 거래요. 모를? 목적어가 없죠? 그러면은 명사절 접속사가 들어가 줘야겠네요. 자, 뒤에 보시면 동사 나왔고 동사. 이렇게 동사가 두 개일 때는 접속사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those는 대명사니까 지워주시고 who's라는 바로 소유관계 대명사는 앞뒤에 명사가 나와줘야 돼요. 이거는 꿀팁으로 앞뒤에 명사가 나와줘야 되는데 앞뒤로 동사죠? 그래서 who's도 지워주도록 할게요. 시험에 what과 that은 많이 나오는데요. 바로 명사절 접속사일 때는 바로 what 뒤에는 불안전한 문장이 나오고 that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나와요. 근데 뒤에 바로 cause가 동사니까 주어가 없죠? 불안전하기 때문에 that은 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a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바로 명사절 접속사인 정답 a번으로 연결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건물에 power failure이라고 하면 정전을 야기시켜주는 것을 밝혀낼 것입니다. 라고 해서 정답은 a번으로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파트 5는 여기서 문제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part 6 가보도록 할 건데요. part 6는 어디 부분만 딱 풀어내는 게 아니라 좀 안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바로 가보도록 할 건데 먼저 지금 공지인을, 공모님을 알 수가 있겠죠? 먼저 문제를 먼저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유형인지 파악하고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요. 자, 보니까 패디 머피에게 보내는 거네요. 자, 그러면서 follow up 이라고 서브젝트가 있고 dear 지금 머피가 있죠? 자, 그러면 함께 보도록 할 건데 자, thank you for your interest. 흥미를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in working 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my MSC에서 chef, 요리사로서 일하는 거에 관심을 보여줘서 감사드린대요. 그러면서 the blah blah is still open. 그러면 그 일자리가 여전히 열려있다. 라고 말해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레스토랑이 열려있는 거 아니겠고요. conversation, 대화가 열려있는 거 아니겠고 여러분, 지금 보이시나요? position 있죠? position인 정답 c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room은 방이 지금 열려있는 거 아니죠? d번도 지워주도록 할게요. a, b, c 지워주시고 정답, position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또 다음 이제 빈칸이 나왔는데 문장 삽입 문제가 나왔네요. 자, 8, 6에서 좀 가장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앞뒤 문장을 파악해서 정답을 좀 골라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a번부터 읽어볼까요? specially, 특별히 are you familiar with? 너는 혹시 친숙한가요? 이런 fish native to Japan이라고 하면 그 일본 해산물 좀 친숙한가요? 갑자기? 여러분, 너무 어색한데요. a번 지워주시고 일본 해산물과 친숙한가요? 갑자기 나오는 건 아니겠죠? a번 지워주시고 b번은 만약 너가 interested,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보이실까요? 관심이 있다면 너 오셔서 demonstrate your skill 너의 좀 스킬을 증명해 보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보일까요? 네, 그래서 너의 스킬을 증명해 보이래요. 정답, b번 될 수 있겠네요. 너가 관심이 있다면 너의 좀 한번 실력을 증명해봐 라고 해서 정답, b번 연결 자연스럽겠죠? 자, c번 보시면 여러분, 레이아웃 적어주시고 레이아웃은 무슨 뜻이 있다? 배치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배치도가요. 지금 전체 배치도가 우리 업체의 available, 이용 가능합니다. 우리 홈페이지에서요. 갑자기 배치도 얘기는 완전 다른 얘기가 되겠죠? c번 지워주도록 하고요. 자, d번은 기본 영업시간이 아침 11시부터 저녁 11시까지입니다. 갑자기 영업시간을 나오는 것도 문맥상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일자리가 오픈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너의 실력을 입증해 보이라는 정답, b번으로 연결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할 건데요. 13번 보시면 지금 blank, i blank 나왔고요. that 이라고 하면서 you work. 너는 이랬었지? 한국 지금 시푸드 레스토랑에서 몇 년간 이랬었지? 지금 해산물 식당에서 몇 년간 이랬었지라는 과거가 나오기 때문에 앞에 맞춰줘서 과거인 정답, d번으로 연결해주시면 되겠네요. 저는 주목해요. 능동으로 말해줄 수가 있겠죠? 저는 주목합니다. 너가 이랬다라는 거를요. 한국 해산물 식당에서 몇 년 동안 일한 것을요. 그래서 너는 좀 familiar with, 친숙해야 된대요. 지금 여기 some of the dishes here. 여기는 요리들과 좀 친숙해야 됩니다. 자, 그럼 blank가 나오고 뒤에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 그리고 또한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cooking style. 두 나라의 요리 스타일이 지금 좀 상당히 다르대요. 위의 문장과 지금 밑의 문장이 대조를 이루기 때문에 여기서 however인 정답, a번으로 연결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위의 문장과 아래 문장을 비교해 봤을 때 좀 in addition, 게다가 추가 정보가 나올 때는 in addition이 시험에서 좀 정답으로 많이 나오고요. 이렇게 대조적인 것을 나올 때는 however, 그러나로 연결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위의 문장과 아래 문장의 대조를 이룰 때는 however로 가주시면 되고요. 또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건 in addition, 우리가 추가 정보를 넣을 때 게다가 라고 해서 또 in addition, 추가 정보를 넣을 때는 in addition을 써줄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파스틱스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파트 7, 제가 3중 지문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파트 7은 주구장창 문장을 또 역시나 읽어 내려가는 게 아니라 먼저 유형을 파악하고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유형 보시면은 지금 article, 기사인지, 지금 두 번째는 이메일이 되겠죠? 이메일인지 또는 공문인지를 확인하고 들어가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문제를 한번 보니까 suggest, 쌤, 이건 어쩔 때 제안하다고, 어쩔 때 암시하다고 어떻게 하나요? suggest 뒤에 about이 나오면 바로 암시하다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about 뒤에는 세부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네모박스 쳐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스티븐에 대해서 암시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본문에서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16번은 사람 이름 나오면 네모박스 쳐주셔야겠죠? 언제 미스터 스티븐스가 그레이제이 졸업했니에요? 우리 culinary school이라고 하면 바로 요리학교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요리학교로부터 언제 졸업했는지 같이 한번 좀 찾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보시면은 How'd you like? 어때? 가장 맛있는 음식을 하루 종일 먹으면서 Get paid. 돈을 받는데요. 돈을 받는 거 어때? 라고 하면서 바로 여기 있는 유형이 지금 스티븐의 직업이래요. 라고 하면서 지금 케빈 스티븐은 프로페셔널한 푸드 테이스터리라고 하면 바로 음식감별사 있죠? 음식감별사래요. 라고 하면서 그는 어디에서 일하고 있대요? 글랜코어 푸드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업스케어 적어주시고 업스케어는 평균 이상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평균 이상의 케비링 서비스 토론토에서 음식 출장 서비스를 하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대요. 자, 그래서 그 회사는요. 음식을 만든대요. 500인분을 a day. 지금 하루에 500인분을 만들고요. 그리고 스티븐은 지금 샘플을 여러분 적어주시고 샘플은 견본의 뜻도 있지만 이렇게 동사로 나올 경우에는 테이스티라는 맛을 보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everything, 모두 다 맛을 본대요. 지금 make sure, 확실히 하기 위해서요. 퀄리티가 high, 지금 퀄리티가 좋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매일 맛을 본대요. 자, 그러면서 이 직업은 보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a great deal of가 아주 많은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지식을 요구한대요. 라고 하면서 자, 미스터 스티븐은 공부를 했대요. 뉴트리션이라고 하면 영양을 공부했대요. undergraduate 이라고 하면 우리 무슨 뜻이 있다? 바로 학부생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대학교를 지금 시드니,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지금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culinary school, 바로 로스앤젤레스 미국에서 지금 요리학교를 다녔대요. 다녔대요. 자, after 지금 graduation, 졸업한 직후에는요. 여러분, 그가 일을 했대요. 밀라노에서도 일을 하고, 이탈리아에서도 일을 하고, 바르셀로나 스페인에서도 total eight years 라고 나왔네요. 8년을 일을 했대요. 그리고 지금 캐나다로부터 바로 돌아오자마자, 2년 전에 돌아오자마라고 했으니까, 8년과 2년을 합쳐서 바로 졸업한 거는 10년 전이 되겠죠. 그래서 16번의 정답, D번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박스 가보도록 할 건데요. 보니까 이메일이 되겠죠. 이메일을 확인하실 때는 개인에게 보내는 건지, 또는 회사 직원 전체에게 보내는 건지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케븐 스티븐에게 개인에게 보내는 거고요. 17번의 문제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미스 햄턴은 지금 무엇을 했네요? 그녀가 스티븐을 만났을 때요. 만났을 때 무엇을 했는지 같이 한번 정답의 근거를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I read. 저는 최근에 article, 기사를 읽었어요. 뭐에 대해서요? 지금 너의 쿠킹 라이프 매거진에 관한 지금 기사를 읽었대요. 라고 하면서 저는 궁금했어요. What happened to you? 너가 after Milan, 밀라노 후에 어떻게 잘 지냈는지 궁금했고요. I remember working there. 거기서 일을 했던 게 기억이 났대요. With you, 너와 함께. 그리고 여러분, 요리, 너가 만든 요리를 좀 즐겼대요. 그러면 함께 같이 일을 한 거죠. 여기에서 스티븐을 만났을 때 햄턴이 무엇을 했을까요? A번을 한번 볼까요? 그녀가 대학교에서 공부한 거는 아니죠. A번 지워주시고, B번은 그녀가 에이, 푸드 테이스터, 음식 간별사로서 일을 했던 거 아니고요. 그녀가 같이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다라는 정답 C번, 자연스럽네요. 자, D번은 그가 셰프가 되기 위해서 배웠다. 이런 얘기 아니죠. 정답은 레스토랑에서 함께 일을 했었다라는 정답 C번, 가주도록 하고요. Those were good times. 좋은 시간을 보냈었대요. 자, by the way, 그나저나 Will you be attending? 이라고 하니까 너 참가해? Upcoming convention이 여기서 나왔는데요. 다가오는 너 혹시 대회에 참가해? Food Taster in May, 5월에 다가오는 대회에 혹시 너 참가해? 거기가 어디서 열린대요? It's my hometown, 제 동네에서 열린대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 보러 거기 갈 거예요. 라고 하면서 너 거기 만약 간다면 우리 같이 저녁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네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할 건데 그러면 미스 햄턴의 홈타운, 동네는 어디일까요? 같이 한번 정답의 근거를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19번은 not. 여러분, not은 나만이 좀 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는 자꾸 정답을 찾기 때문에 이렇게 답이 아닌 not에다가 표시를 해주시고 혹시나 시험장에서 시간이 부족하다면 not 문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얘는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걸 생각하고 들어가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about the 네모박스 쳐주시고 Food Taster Convention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건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본문에서 찾아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FTNA가요. Proud, 너무 자랑스럽대요. 알리게 되어서요. 지금 4주년이 됐나 봐요. 지금 이 대회가요. 그리고 어디에서 열린대요? 5월 15일에서 17일에 열린다라고 하니까 지금 19번에 우리가 언제 열리는지에 대한 걸 지금 정답을 포함하고 있네요. 언제 시작될 것인지가 포함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전에 previous three conventions, 그 세 개의 컨벤션 대회에서는 열렸었대요. 녹스빌 테네시에서 열렸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스케줄링 컨플릿 별표 너무 중요하고요. 일정이 겹쳤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정이 겹쳤기 때문에 이번 컨벤션은 올해 어디서 열리게 될 거래요? 세인트 루이스에서 열리게 될 거래요. 미주리에서. 자, 그러면 홈타운은 어디가 되겠다? 바로 세인트 루이스인 18번의 정답 C번 가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티켓의 가격은 1인당 얼마래요? 100불이라고 하니까 지금 how much cost, 비용에 대한 얘기도 들어있는 거죠. A번 내용도 포함이 되네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셀레벌리 셰프 하면 유명한 요리사 월터 스카스요. 오늘 키노 스피컬이라고 하면 기조 연설자죠. 기조 연설자가 될 것이래요. 그러면서 캐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데이비드도 지금 역시나 참가할 것이라고 하니까 지금 누가 거기에 가게 될 건지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행사가 열리게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네요. 그래서 바로 정답은 D번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중 특강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 주도록 하고요. 자, 우리는 이제 현장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믿고 듣는 오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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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